안녕하세요. 존재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2024년 갑진현 용예를 맞아서 1972년 임자상 GT분들에게 2024년 찾아올릴 곳까지 행운 복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7가지 행운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생홀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7가지 행운은 태어난 음력, 생년과 생활만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주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분들이 이런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2년 임자생 GT분들의 운세 중 2024년 갑진현에 찾아오는 7가지 행운 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복, 금전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금전복, 재물복이 상승 작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 능력대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분들 중 조상훈과 터훈이 함께 들어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014년에 조상훈, 터훈까지도 될 것으로 만드신다면 시기적으로 들어오는 재물복, 금전복과 더불어 조상훈, 터훈이 합쳐져서 기대 이상의 큰 결실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승 운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 행제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복권 로또도 해당이 되지만 금전과 관련된 보상이나 상속 또는 합의 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금전 행제운의 크기가 작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4년에는 금전 행제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투자, 몇 개는 사람에게 또는 회사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도 금전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찾아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운은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실은 2024년에 맺을 수도 있지만 2024년 이후에 결실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서원이 크게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문서 취득, 승진, 합격, 계약성사, 입찰 등과 같이 문서와 관련된 행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역시 2024년의 관제 문제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연은 인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혼자이신 분들은 2024년에 좋은 인연수가 들어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귀인 역할을 하는 인연수이기 때문에 결혼, 재혼 또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기회의 기사 예상에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8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크게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값진 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전적,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역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기사 예상할 수 있는 2024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회라는 것이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신다면 2024년에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인 후 기인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기인은 기인복으로 인해 금전에서부터 관제까지 거의 모든 문제들 또는 금전 기회, 사업 기회들을 기인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2024년에 들어오는 기인은 기인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 그 해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2024년에 들어오는 기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72년 임자생 뉴티 분들에게 찾아오는 일곱 가지 행운 복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행운 복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운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신의 원력, 신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에 72년생 분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